SQL 활용 두 번째 섹션은 인덱스와 뷰입니다. 인덱스라는 개념이 앞에서 계속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거죠. 일단 공부하기 전에 인덱스라는 것은 결국에 왜 필요하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보처리 공부를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은 항상 그렇겠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공부하는 데 조금 더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인덱스는 오른쪽에 나와 있죠? 핵심은 빠른 탐색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빠른 탐색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인덱스의 개념. 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컬럼의 데이터만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테이블 내에 한 개의 컬럼을 이용해서 별도의 인덱스 테이블이라는 걸 생성하고요. 데이터에 접근하기 좋은 형태로 순서를 변경한다. 보통 정렬을 하겠죠. 인덱스 테이블 안에는 순서가 변경된 데이터와 함께 해당 데이터의 원본 순서를 저장하고 있는 컬럼도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정 컬럼을 기본키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덱스는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이쪽 이미지를 보시면 확실히 나와요. 우측이 원래 있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보면 원서, 번호와 이름, 과목, 연락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원서, 번호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만약에 원서, 번호 예를 들어서 700번을 찾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야 돼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책꽂이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책꽂이도 분류별로 책이 꽂혀있지 가나다선으로 꽂혀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류별로 찾기는 쉬울지 몰라도 거기 안에서 특정 책을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번호를 기준으로 인덱스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원서, 번호를 이렇게 오름차선 정렬을 하죠. 그러면 700번을 찾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대신에 이게 원래 있던 테이블이 있으니까 얘가 원래 일곱 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값을 저장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바로 가서 데이터를 참조하면 되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길었지만 결국에 이 모든 여러 내용의 핵심은 빠른 탐색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설계 첫 번째로 인덱스의 설계 과정입니다. 접근 경로를 수집해요. 반복 수행되는 접근 경로, 조인의 기준이 되는 컬럼을 후보로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 부분이고요. 분포도가 양호한 컬럼, 주문번호나, 컬럼이 필드입니다. 주문번호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복이 없어서 충분한 수행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이 없다는 게 포인트고요. 조회 조건에 사용되는 컬럼, 명칭이나 날짜와 같은 조회 조건으로 많이 이용되는 경우 실제로 검색을 할 때 연락처를 내가 검색을 한다든지 학번을 검색한다든지 실제로 많이 검색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 결합되어 사용되는 컬럼, 판매일과 판매부서, 급여일과 급여부서와 같이 이 조합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외에도 데이터 정렬 순서와 그루핑이 되는 컬럼들이 있고 일련번호를 부여한 컬럼,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통계 자료 추출 조건, 조회 조건이나 조인 조건 연산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결국에 최대한 많은 접근을 하는 요소들을 뽑아낸다라는 개념이에요. 검색을 하든, 아니면 조회를 하든, 아니면 그냥 통지로 읽어오든 어쨌든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쭉 나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잡히는 필드가 컬럼이 어떤 게 있냐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애들이 한두 개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 거기에서 컬럼을 어떤 걸 선정을 할 거냐라는 거죠. 두번째, 분포도 조사를 통한 후보 컬럼 선정이 있습니다. 테이블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냥 찾는 게 빠르니까 인덱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단순 보관용이나 전체 조회용 테이블은 검색을 할 필요가 없죠. 인덱스를 굳이 생성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포도가 10 이하인 컬럼에는 인덱스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분포도 설명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중복값이 많아질수록 분포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죠. 분포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중복값이 많아지는 거고 중복값이 많아지면 내가 원하는 값을 검색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덱스를 설정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다른 테이블과 순차적 조인이 발생되는 경우에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다. 조인이 해당하는 부분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가 빈번한 경우에 인덱스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수정이 빈번하지 않은 컬럼을 인덱스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이 뒤쪽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덱스를 그때마다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원본 테이블에서는 맨 아래에 데이터가 한 줄 적히는 거지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렬을 한 다음에 다시 위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이 빈번하지 않은 경우에 조회, 검색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 인덱스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개념적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접근 경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인덱스 후보 목록을 이용해서 접근 유형에 따라 어떤 인덱스 후보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말이 어려운데 인덱스를 할 수 있는 애들 중에 뭘 선택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누락된 접근 경로가 있다면 분포도 조사를 실시하고 인덱스 후보 목록에 추가 작업을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분포도 조사가 안 돼 있으면 중복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중복이 있으면 인덱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컬럼 조합 및 순서 결정. 단일 컬럼의 분포도가 양호하면 양호하다는 건 낮다는 얘기겠죠. 단일 컬럼 인덱스로 확정을 하고요. 하나 이상의 컬럼이 결합된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고려해서 순서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따져봐서 순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용시험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인덱스를 설계된 인덱스를 적용하고 접근 경로별로 인덱스가 사용되는지 시험을 해본다. 여러 개의 접근 경로가 존재하는 테이블은 여러 개의 인덱스가 만들어짐으로 의도된 형태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인덱스가 많으면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결합 인덱스의 선두 컬럼 결정 나와 있습니다. 항상 사용되는 컬럼 선응되는 컬럼은 반드시 값이 존재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등호 조건으로 사용되는 컬럼 범위 연산보다는 등호 연산을 사용하는 컬럼을 선두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등호 연산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70 이상인 데이터를 찾는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이 서울인, 인천인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분포도가 좋은 컬럼, 중복이 적은 컬럼 똑같은 말이에요. 선두로 사용하는 게 좋다. 정렬과 그룹, 정렬과 그룹이 되는 컬럼을 우선순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검색이라든지 탐색이 빨라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덱스 설계 시 고려사항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한 문장이에요. 빠른 탐색을 위해서 인덱스로 만들 수 있을 만한 필드를 골라보고 그 만든 인덱스를 실제로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봐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인덱스 설계 시에는 고려사항, 새로 추가되는 인덱스가 기존 접근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를 한다. 너무 많거나 넓은 범위의 인덱스는 추가적인 저장 공간과 오버헤드의 필요 이상의 추가적인 작업이죠.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요. 인덱스와 테이블 데이터의 저장 공간은 적절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는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힘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운다기보다는. 실제로 외워야 하는 부분은 이 아래쪽입니다. 인덱스 구현이요. 문법이죠. 인덱스를 생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 일단 볼게요. 인덱스를 생성할 때 create index 하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 데이터베이스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create로 만드는 거죠. 인덱스 명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인덱스를 만드는 필드의 기준을 보는 거죠. 특정 테이블의 어떤 필드를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인덱스는 중복값을 허용을 할 수도 있고 허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분포도라는 개념이 아예 없겠죠. 그래서 유니크를 넣게 되면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는 인덱스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삭제는 alter table, 잘 보세요. alter table, 테이블명 테이블을 바꾼다고 하고 드롭 인덱스를 합니다. 개념이 약간 다르죠? 지금까지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그냥 바로 드롭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alter table로 들어가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인덱스를 변경할 때도 alter예요. 근데 인덱스 변경은 alter 인덱스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인덱스를 조회하는 거 show index from 테이블명 이 테이블에 있는 인덱스를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view입니다. 인덱스는 끝났고요. 인덱스는 개념, 문법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view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정의되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추출했다는 뜻이에요. 논리적인 가상 테이블이다. 그래서 원래 표 하나에 있는 거를 몇 개를 데이터를 빼서 새로 표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표에서 여러 개 여러 개 추출해가지고 하나의 표를 통째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가상 테이블이죠.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복사돼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와서 표처럼 보여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가상 테이블의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view의 정보는 여기에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설명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외부 프로그램이나 사용자가 접근하는 데 필요한 외부 스키마를 구성할 때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데이터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회원 정보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최고 관리자는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관리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뷰를 통해 또 다른 뷰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종속된 테이블이 제거되면 함께 제거된다. 그러니까 이 뷰를 만들 수 있으려면 원본 테이블이 필요한데 이 원본 테이블이 종속 테이블이에요. 이 종속 테이블이 지워지면 데이터를 가져올 애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뷰의 장단점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확실한 부분이죠. 뷰의 장점은 일단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을 볼 수가 있어요. 테이블 구조가 바뀌어도 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뷰는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 관리 용의 여러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단순화된 지리어 사용이 가능하다. 테이블 구조의 단순화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 제시 가능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테이블들이 쭉 있고 입맛에 따라서 그 테이블을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뷰만 계속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은 간단하게 배열을 할 수가 있고 그 테이블로부터 파생된 뷰를 가지고 건드리면 쿼리도 간단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완이 용이하다. 해당 테이블의 일부 정보만을 좀 전에 이야기 했었죠.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뷰의 단점이에요.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뷰를 변경하려면 삭제한 뒤에 다시 생성을 해야 된대요. 중요한 부분이죠. 뷰의 내용에 대한 삽입, 삭제, 변경에 제약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특정 데이터만 뽑아와서 보는 거지 그게 실제 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을 수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죠. 단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뷰의 설계 시 고려사항까지 보면 뷰는 결국 원본 테이블에 접근하는 것으로 사용 형태에 따라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접근을 하는 거니까요. 가능한 최적의 접근 경로를 사용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접근 경로라는 게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데이터 보여주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그냥 전체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상위 10개만 보여주세요. 하는 거랑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이 경로를 결국에 똑같은 결과지만 어떻게 단순화해서 요청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뷰의 구현 나와 있습니다. 뷰의 생성, 삭제, 조회하는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공부해야겠죠. 위쪽에 그냥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죠. 여기 오타 있어요. 죄송해요. 리플레이스입니다. 리플레이스. 뷰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재생성하는 경우. 리플레이스고요. 두 번째 포스는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생성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생성이 가능한데 이거는 미리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 포스는 존재할 때만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강제성이 있고 강제성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다음 위드 체크 옵션,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만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위드 리드 온리는 DML 작업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DML 작업이라는 거는 데이터 삭제, 삽입, 변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옵션을 넣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할 때는 드롭을 바로 쓰네요. 인덱스랑 좀 다르죠.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뷰를 조회할 때는 똑같아요. 셀렉트 문처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